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또는 부동산 주거의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트렌드들이 공간적인 그런 환경 요소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요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주거의 트렌드 변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결정 요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들 중에서는 높은 전세가율이 강점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학군이라든가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 그리고 입지 여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활동의 원활한 모습들을 위한 직주 근접성, 일단은 대형 업무타운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지역까지의 빠른 접근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역세권 지역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체적인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지역 개발을 통해서 개발 호재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 지역의 숲세권이라든가 운동,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 공세권, 숲세권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의 환경에 따른 부동산의 신주어들도 굉장히 많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충수별로 로열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듯이 단지별로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초품화라고 해서 더 좋은 선호할 수 있는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쇼핑몰과의 거리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을 몰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쇼핑몰은 한 곳에서 모든 생활들을 영유할 수 있는 원스탑 라이프가 가능하죠. 그래서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 곳에 주거지역이 인기가 많다 해서 몰세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슬리퍼로 대형마트에 이동하거나 주요 중심 상권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슬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숲이라든가 공원이 인접되어 있는 친수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숲세권, 공세권,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로 스타벅스를 뽑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끼고 있는 중심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슬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다면 편세권 또는 먹자 골목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먹세권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른 부동산 신조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의 선호도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예전에는 역세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외부의 환경요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강점인가를 봤더니 쾌적성이라든가 공세권이라든가 숲세권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원 주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역세권이라든가 교통의 편리성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게 선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그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들을 주로 위주로 좀 찾아보고 또는 이런 판상형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유롭게 여유 공간이라든가 서비스 공간 테라스가 있거나 마당이 있거나 또는 다락이라든가 복층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개인적인 여유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역세권이 아닌 내 차를 이용해서 조금 멀리 떨어지더라도 고급 주택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숲세권이라든가 공세권들의 영향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주거 기능도 바뀌고 있죠. 취미라든가 휴식 운동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휴식이라든가 운동들의 공간들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25년 미래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라서 설문조사 1위가 역세권이 아닌 쾌적성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격근무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직주근접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트렌드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이면 좋겠죠. 그래서 역세권에서도 주변 지역들이 공세권이라든가 숲이 조성되어 있거나 또는 친수환경으로 무언가 천들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역세권만 따지지 않고 취향에 따라서 주거 선택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특히나 80년대생 이후로 해서 이제 주거의 선택 기준들을 잡고 있는 주거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의 소형화라든가 편리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가성비보다는 조금 더 남들보다 특별한 하이엔드라든가 또는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고품격으로 주거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2021년 현재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가장 중요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선점했었고 교통편이 좋아야 됐고 크기가 중요했었던 이런 주거의 공간들이 앞으로는 내 삶을 중심적으로 해서 워라벨이라든가 또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중시할 수 있는 주거의 트렌드를 잘 섭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의 환경 요인에 있어서도 먹세권이라든가 스세권, 편세권 이런 부분들 신조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숲세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 주거의 형태들이 더욱더 앞으로는 강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